25.8% 오늘 아침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2주 만에 또다시 이렇게 최저를 경신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0.8% 대당 조사에서 처음으로 70%대를 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여주던 보수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거두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텐데 이런 상황은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시로 오늘 찾았습니다. 5개 야당이 함께했는데요.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제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추산 같은 명령을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번째, 23번째, 24번째 거부권 남발입니다.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입니다. 이준우 의원님.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일단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한 것은 아마 거부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45번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좀 빗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좀 되게 유감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나라 신세 독립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정부를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대통령이거든요. 그거를 완화시키려고 어떤 걸 했냐면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완화시키는 이런 입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입법을 거부한 게 합하니까 45건 나오는 건데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임기 내내 독재만 했고 국가보안법 같은 본인 장기 이런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아닌 자기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빗대어서 얘기하는 게 대단히 유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번째 거부권 행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무슨 본인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양국법이라든가 또는 노란 봉투법 등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상대방 이재명 대표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집권당이라 그러면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안들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단 숫자를 많이 채워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만큼이나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거부권이 당연시 되는 이런 입법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제2호 국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의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국회를 향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2호 국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제2호 국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거부권 행사의 숫자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노무현 전 대통령 6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 행사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만 단순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해요. 그렇죠. 묻지마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게 역대 대통령들과 수치를 갖고 비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사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아니다.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도 없는데 24번을 해요. 이건 독재보다 더 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했듯이 한덕수 총리께서 국민의회에서 제2호 국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다. 맞죠? 법률상. 그런데 그 권한과 의무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판단력입니다. 그 판단력이 떨어져서 거부를 하는 것까지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낮은 수치의 지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스스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평가예요. 그러나 다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 등으로 불법적 의혹이 짙은 배우자를 보호하라고 위임한 권력입니까? 아니면 본인에 관련될 수 있는 체병 특검, 본인을 방어하라고 위임한 권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보호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식, 정의를 세우라고 준 권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사로이 공사고분을 못하고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들 창피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한두석 정리는 굉장히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딱 한마디로 규정하면 정말 적생맹 정권이다.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이렇게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적생맹 정권이다. 발음이 어렵네요.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법법재판소예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횟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5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곧 24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12년 재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재임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최고의 기록을 쌓은 만큼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권한쟁이 심판 청구, 그동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헌법재판소 62조를 보면 권한쟁의 심판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상호 간의 권한쟁이 심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판단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권이 침해됐다 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나의 입법권이 침해당했다, 심판해달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박은정 의원이 오늘 주장한 것은 그 주체가 개개인의 의원이 아니라 국회, 집단,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대통령의 권한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은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혹은 역대 의원들이 개개인이 했을 때 재의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권한 침해한 게 아니다. 이런 판례들을 예를 드는데 이게 거의 최초의 사례여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팩트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거북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 본인 관련된 것들만 21번, 24번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잠깐 팩트를 정정 드리면 아까 양국관리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제작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고요. 간호법 제작안 같은 경우도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단체들.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였고 노란 봉투법도 하청업체가 기업에다가 바로 교섭단체권을, 교섭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서 거부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부 정책과 노동시장, 시장주의, 정부 재정 이런 이유로 거부된 게 상당수고요. 대통령 관련된 거는 대통령 관련된 거는 김거리에서 특검법이라든가 최상별 특검법 그 두 개가 대표적인데 그게 반복적이 되니까 이게 세 번, 세 번, 여섯 번이지 않습니까? 이 21분 중에서 여섯 번이나 이렇게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많아 보인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게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법안이라도 순직해병특검법, 김건희 종합특검법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분열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여론 보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잖아요. 오로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게 중요합니다. 21건 중에서 이준우 의원은 다수는 정책과 관련되거나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 소수만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사실 팩트는 같아요. 같은데 해석과 시각이 다른 것일 뿐이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섯 번을 했다는데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특검을 여섯 번이나 거부를 한 저는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치를 적게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랑과 비슷하다. 국민들이 봐서는. 그러니까 여섯 번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서 특검을 거부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특검은 거부한 정권이 없어요. 이런 정권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덕수 총리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무슨 위헌적 발상입니까? 국민들이 다 바라면 그 부분은 받아서 털어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조선일보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 점점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했으니까 국민이 이해해 줘야 된다. 김성열 위원님 생각은요? 한덕수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사과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과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 그 받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혹은 제3자가 봤을 때 충분한 정도의 성의를 보였다. 그래야지 사과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5월 달에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을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명풍백 사건 받아도 된다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압수수색을 하기는커녕 검사들께서 가셔가지고 휴대폰을 제출하신 채 황제 조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수심의 결과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기소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이 무죄라는 이런 결론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국민들은 그렇게 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이해를 해드리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 이런 발언은 정말 국민들 불난 마음에 부채질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서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준우 의원께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0월 10일까지 그 전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걸 통화시키겠다라고 우원식 의장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당 지도부는 어쨌든 똘똘 뭉쳐서 막겠다라는 입장인데 여당 내의 목소리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당 내의 일단은 원내대표가 추경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물론 일부 다른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탈표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승리해서 지금 당을 3개월째 이끌고 있는데요. 당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상황이거든요. 여당과의 표 대결을 해서 어떻게 당을 이끌 것이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 리더십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외부적 상황으로는 지금 야당에서는 이 사안을 거리투정으로 약간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밖에서 일부 극렬 단체들이 윤석열 탄핵, 무슨 야외 시위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 거리투정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 내에서도 반대 급부로, 반작용으로 결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잘 이끌기 위한 요인 하나. 그다음에 외부에서 거리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결집 하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아마 이탈표는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이 사안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여론은 대다수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죠. 마음은 찬성을 하고 있겠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까 그런 거예요. 한도수 총리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대통령 사과했으면 국민이 이해해 주실 법하지 않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이 주가 조작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주가 조작해서 돈 좀 벌었어요. 좀 봐주세요. 사과하면 봐줍니까? 명품백 받았는데 제가 좀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는데 좀 봐주세요. 공청기입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공청기입했습니다. 라고 봐주는 이게 공정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선출되지 않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각가지 사법 체제를 유린하고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도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하라 가기 때문에 내심 찬성하고 싶겠죠.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본인들도 대통령 인기가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에 있어서의 결론계 균형의 추가 아직은 용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비겁한 결정과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10월 10일 이전의 특검법이 어떤 모습으로든 결정이 되고 나면 저는 민주당은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한 별도의 특검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요. 이제는 종합특검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던 사안입니다. 본인은 계좌를 이용당했고 자기는 이득이 어떻게 나는지도 몰랐고 그 어떤 주포와 주범들과 연락한 적도 없다라고 했던 게 불과 1년 반, 2년 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천문회부터 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본인은 전혀 김건희 여사가 10원 한 장 이득 본 게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특검을 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지혜롭다면 이번에 통과시켜서 특검을 종합으로 가면 좀 살살 맞는 것이고 특검을 불결시켜서 도이치모터 하나만 집중적으로 특검이 된다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특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부기 의원님. 어쨌든 8표가, 이탈표가 필요하고 지금 똘똘이 뭉쳐서 이건 반대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표결을 해봤자 부결될 게 지금 거의 뻔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국한된 또 다른 특검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서는 항상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 중입니다. 독대를 신청하느니 마느니, 받느니 마느니 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 독대를 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뭘까요? 의료 분쟁이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갈등의 시초는 김건희 씨 문제였습니다. 김건희 씨 문제를 대통령이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대표는 하고 싶었을 거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이번 재의결, 표결 과정 아닐까요? 만약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뜻을 너무 몰라 이번에 한번 경고를 한번 해야 돼 그래서 한 199표, 198표 이 정도의 숫자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두 표 정도가 거기에 더 붙어서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결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늘 하는 얘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혹은 무한 루프 이 얘기를 하는데 반복되면서도 꾸준히 숫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숫자가 달라지고 국민의 분노 게이지, 인내 게이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민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요. 국회가 탄핵 소출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 그거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이 탄핵을 결심하는 거다. 거기에서는 이러한 절차들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제1개월 실패하고 다시 또 국회가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나온 그래프를 다시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지금 여당에서 오늘 이 수치 보고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일주일 전에 비교하면 상당히 좀 감기 벌어졌죠. 벌어졌는데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아주 얄명울 정도로 전략적으로 여당 공격을 어쨌든 유효탈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고 또 명태균 씨 건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의 공천 관련 의혹이 있다고 제보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좀 더 지지율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전국 돌파는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오히려 좀 야당이 있다고 봐요. 지금 11월 중순 그리고 11월 말 또 12월 초죠. 이때 되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걸 계기로 해서 분기점이 돼가지고요. 전국이 오히려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조국 대표도 12월 안에 아마 대법 확정 판결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새로운 당 지도부가 뽑아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을 공격하기는 어떤 에너지가 힘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이 풀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민주당이 좀 올랐고 국민의힘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혹 제기가 이 수치를 바꿨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성열 기원 분석 지지율 분석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민주당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선고 때도 아닌 상황에서 반사익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나이브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좀 표하고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야지만 지지율이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항상 저희가 선반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는 사실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1심 결과만 가지고서 되게 드라마틱한 어떤 지지율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